안녕하세요 아투루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좀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되서 놀고 많이 놀았는데 놀면 뭐하냐 싶기도 하고 해서 그래 영상 하나 더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구요 한 6화에서 7화 정도로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 컬렉션 객체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컬렉션은 거창한 말로 하면은 컬렉션이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데이터를 담는 데이터 구조를 말하는 거구요 파이썬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볼 순서를 정해봤는데 제일 먼저 이번 시간에는 튜플에 대해서 알아볼 거구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일 또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의 리스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딕셔너리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튜플하고 리스트하고 딕셔너리가 이제 삼총사인 거 같아요 파이썬 컬렉션즈 객체의 삼총사인 거 같고 세 개가 사실 거의 전부 8알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세트 그리고 좀 더 이제 응용된 객체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 기본 어 어 키 값이 키 값에 대한 밸류를 정의하지 않아도 바로 정의할 수가 있는 어 디폴트 딕셔너리 객체가 있구요 초기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대신 어 함수 시작할 때 객체 시작할 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구성 요소의 개수를 이제 개수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는 카운터 객체가 있어요 카운터 객체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라 카운터 객체 그리고 음 뭐 네임드 튜플 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뭐 기체들도 음 제일 마지막 시간에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튜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쌍 이런게 될 것 같아요 쌍 순서 쌍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복수계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구요 그 아이템들 그러니까 그 엘레멘 엘레멘트들이 어 타입이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다른 타입을 가지고 있는 원소를 보유할 수 있구요 그리고 이제 포문에 쓰인다는 포문으로 이제 루프를 돌 수 돌면서 이제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테러블 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리스트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뮤터블 입니다 이 뮤터블 뮤터블은 이제 변이 변 가변형 이라는 건데 이 뮤터블 하게 되면은 불변형 그래서 어 튜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의하고 나면은 어 추가로 뭔가를 원소를 집어넣거나 하는 연산이 안되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튜플 객체를 선언해서 작업을 해야 되거나 뭐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리스트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뮤터블이다 불변 불변형 어 객체라는 점 그리고 괄호 음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괄호 열고 닫고 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예제 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어 어떤 튜플 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괄호 열고 23, 어 그리고 rr 이라는 어떤 문자열 그리고 또 123.4 라는 실수형 예 이게 각각 다른 타입의 세 가지 원소를 가지고 집어넣고 괄호 닫고 해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튜플 어 튜플 이라는 객체가 튜플 타입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요소는 23 두번째는 문자형 rr 그리고 세번째는 123.4 라는 실수형 원소를 갖는 어 3개 원소를 갖는 한 쌍의 튜플 객체가 어 튜플 이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얘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파이썬 튜플 잘 안보이시죠 키워봤습니다 네 어 튜플이 이제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괄호 안에는 계속 원소를 적어 내려가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추 추가할 수 있겠죠 78이 추가 되겠죠 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튜플 사용법인데 간단하죠 뭐 예 간단하구요 그럼 이제 튜플을 이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어 튜플을 이제 튜플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로써 데이터를 담는 그릇으로써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어 그 어떤 함수에서 리턴 값을 여러 개 반환하고 싶을 때 그런 리턴 값이 여러 개 반환될 때 튜플로 반환이 돼요 튜플로 반환이 되고 받는 측면에서는 네 그 리턴 값을 함수의 리턴 값을 받는 쪽에서는 튜플로 이제 받게 되는데 튜플로 이제 하나의 객체로 받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원소를 나타내는 변수로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변수에 각각의 요소가 담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아래의 예제에 이제 나온 건데요 이 켈크 베이직 스탯이라는 어떤 뭐 기본적인 스탯을 계산해 주는 함수라고 하면 어떤 레코즈가 들어왔을 때 기록 값이 들어왔을 때 그 값을 돌면서 네 다 더 하나씩 이제 아이템을 더하게 되면 이제 썸에 담기겠죠 근데 이제 이 베이직 스탯에는 썸만 있는 게 아니라 평균도 있겠죠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네 평균 썸을 네 레코즈의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평균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반울림을 한 거고 첫 번째 자리에서 소수 그리고 음 카운트 자체도 반환을 하네요 랭스 리코즈 해가지고 리코즈의 길이 그러니까 요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켈크 베이직 스탯이란 함수를 호출하면은 리턴에 이렇게 세 개를 네 줬어요 썸과 평균과 카운트 그거를 이렇게 각각 받는 겁니다 썸 민 카운트 실제로는 이제 켈크 베이직 스탯을 하면은 어떤 튜플이 반환이 되는데 그 튜플이 언패킹이 돼서 썸 민 카운트에 각각 박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아래까지 설명하고 똑같은 예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나는 이 카운트 필요 없어 이럴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언패킹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략하는지 문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튜플 자체도 리스트처럼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음 시간에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튜플도 리스트처럼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닫아버리라 네 코드는 이게 왜 중복이 됐지 네 방금 보셨던 이제 베이직 스탯 기본 스탯을 출력하는 함수구요 레코즈가 들어오면 루프 돌면서 이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레코즈를 하나씩 다 더해서 결국 합계를 이제 만들고 얘는 이제 합계 나누기 개수니까 평균이고 얘는 개수 그래서 반환하는 게 이제 이게 튜플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의 이제 쌍이 되는 거죠 세 개의 요소가 자 그러면 레코즈에 해당하는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들 스쿨 무게 중학생의 몸무게 중학생의 키라는 이제 두 개의 레코즈를 만들었어요 기록을 만들었는데 그 기록 자체도 제가 튜플로 만들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요즘 감이 없어 가지고 초등학생 몸무게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키예요 키를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이 켈크 베이직 스탯이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튜플이 반환이 되는데 튜플이 반환된 것을 이렇게 썸 민 카운트에 네 각각을 이제 언패킹해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 학생 몸무게를 베이직 스탯을 구한 거를 합계 평균 개수 네 이건 이제 밑에 거는 이제 출력 함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키를 똑같은 이제 커리클 베이직 스탯이란 함수로 해가지고 합계 평균 개수 얘를 이제 출력해주는 밑에는 이제 출력 구문이 되겠고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스 네 그러면 몸무게는 합계는 이렇고 평균은 50.4kg이 나왔고 10명의 스탯이라는 거 그리고 키는 합계가 이렇게 나왔고 평균 키가 172가 나왔네요 그리고 네 전체 그 요소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함수에서 여러 개 인자를 리턴 할 때 튜플이 된다는 것과 받을 때 이제 언패킹이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뒤에 부분은 살짝 추석 처리를 해보고 제가 어 여기는 그 언패킹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받아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바로 사용하게 되면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바가 생략이 됐다고 하긴 그렇고 언더바라는 변수에 담깁니다 그래서 썸하고 밑만 이제 쓰겠다 라는 뭐 그런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나는 평균이랑 합계만 있으면 돼 이런 거죠 썸 민 썸은 이거고 민은 이거다 썸 민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 썸하고 밑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썸하고 밑만 이제 받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생략할 수 있다는 점 만약에 언더바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더바 출력이 되겠죠 네 언더바는 이제 개수였습니다 개수인데 사실 이제 언더바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사용 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언더바를 굳이 넣어가지고 출력할 일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뭐냐면 이렇게 바로 언패킹을 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탯은 이렇게 받는 거죠 네 그냥 결과를 튜플로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위에서 받았던 썸 민 카운트 같은 경우는 프린트 타입 썸 타입 민 타입 카운트 썸 민 카운트 있고 프린트 타입 스탯 네 방금 이제 위에서 정의했던 스탯과 그 위에 있는 썸 민 카운트에 대해서 각각 타입을 이제 출력해 보는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있는 썸 민 카운트는 바로 언패킹이 돼가지고 그 요소에 해당되는 타입 그러니까 결국 플롯 플롯 인티저가 이제 타입으로 출력이 됐고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네 튜플을 반환했으니까 스탯으로 이렇게 하나만 받는 경우에 이제 튜플이 반환이 된다는 거죠 튜플이 반환이 됩니다 튜플이 반환이 되고요 어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튜플도 인덱싱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탯하고 이렇게 G로 이렇게 하게 되면 튜플의 첫 번째 요소 그리고 스탯하고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스탯 인텔리선스가 너무 과도하게 오어가지고 네 이 첫 번째 요소인 합계 두 번째 요소인 평균 세 번째 요소인 개수가 이제 여기에 딱딱 걸리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인덱스 슬라이싱도 이제 된다라는 거죠 0번째하고 첫 번째만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네 얘는 이제 이렇게 튜플에서 0번째하고 첫 번째까지만 잘라서 또 다른 이제 튜플로 리턴을 해준 거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잠깐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얘를 왜 쓰냐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두 개만 봐 두 개만 봐 두면 되지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세 개 반환되는데 두 개만 썼으니까 여기 두 개는 들어가고 한 개는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실행이 네 에러가 나죠 어디서 났냐면 라인 16줄 16번째 줄 여기죠 여기에서 에러가 난 이유가 뭐냐면 그 에러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value error가 나고 too many values to unpack 이라고 나옵니다 네 어 니가 그러니까 이 영어를 이제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풀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 니가 작성한 코드는 언팩을 두 개만 하게 돼 있는데 expected to인데 근데 이 함수의 리턴은 세 개를 리턴하기 때문에 언팩을 세 개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많다 too many values 언팩할 언팩할 밸류가 예상되는 두 개보다 더 많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밸류 에러 그래서 갯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받고 싶지 않더라도 이렇게 언더바를 써가지고 갯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만약에 썸만 나는 필요에 이러면 언더바를 이제 두 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에러가 안 나겠죠 네 에러가 안 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썸만 받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는 향후 이제 하게 될 컨텐츠들이 이제 튜플 리스트 딕셔너리 셋 디폴트 딕셔너리 카운터 기타 이런 이제 컬렉션 기체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튜플을 정의하는 법 그리고 함수에서 이제 여러 개 반환된 게 이제 튜플 객체로 반환이 되고 받을 때 이제 언팩킹 해가지고 바로 받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개수가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언팩킹 생략하기 위해서 언더바를 넣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바로 바로 언팩킹 하지 않고 튜플 그 자체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튜플은 튜플의 인덱스를 사용해가지고 추가적인 연산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유익하셨다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